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왜요? 왜 데려왔어? 아 고개는 못 참지 왜 데려왔지 늙수 수리거 똥중 똥중 쓰냐? 똥중 안녕하세요 똥 중 똥중 쿠션 괜히 아켰다 빨리 먹었어요 얘 같은거 초션 왜 빨리 안 먹어야지 똥중 고기 떴으니까 이제 포션을 깨먹었어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으 으 으 P1 P3 P3 P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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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고 설략하님 귀한.. 귀하신.. 귀하신 카드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은 나와줘 아 이러면은 호스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상대를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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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맞네 맞을만한 덱이 아닌데 딴 덕 몰라도 변실로 보던 때 맞을만한 덱은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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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육강량 언저리 들이였습니다. 위험했다. 변신 로봇이라 살았다. 대단원님 오셨군요. 이게 대단원이 나오네. 이거 게임하다가 나껍 까먹을 것 같아. 지금은 까먹을 거 없으니까 상점 많이 보고. 룬피 수원수를 실패. 참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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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장 씹어서 계단은 가게 한다고 오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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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략가슥 또 나오네 략가슥 또 나오네 략가슥 또 나오네 략가슥 또 나오네 에다도 냅놈 짠 이게 사네 아이 트롯 왜 안나옴 이게 아니지 내가 죽는다고요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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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어스키 좀 해봐 고개하나 더 줘봐 에다 더 쓰게 안써순 단투? 단투 단투 안 돼 능지 1 고됐어 단투 단투 클릭 왜 안 돼 단투 아니 분명히 대단원 올리고 클릭했는데 대단원이 안나갔어 단투 어? 세상에 단투 아이고 이 귀한걸 얘네만 잡으면 이제 위험할 거 없을 거 같으니까 아아 속났고 이 사태를 2층 올라오자마자 얘기해야지 아 아니 딴 데 신경 쓸게 많아서 저걸 기억을 못해 아 아 아 나 진짜 왜 카운터만 나와? 아니 백부장.. 아니.. 스읍.. 이만곡 다 나와지.. 삼카카 이런거 나오면 좋잖아 사장님의 소리를 좀 더 쐈어요 ㅎㅎㅋㅋ 스네코님 제비 근데 고개 강화 안된거 나왔으면 조절하기 편했을텐데 고개가 강화된게 나와가지고 아 좋긴 좋은데 참 표현하기 힘든 느낌이구만 깜찍한 난 또 한 번 노래 보는 게 맞았나? 뽑았으면 나왔네 대단한 날 판도라네 소주석 낙곱 극형 형상 탄풀 발돌림 가스 배신 잘난다 되게 잘난다 에이거즈 헤넴 I did it 잠을 하는 사과 이래암만 아 이런 계산 잘못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티셜 룰맨 이것을 하게 아 그래 이곳에 뇌스 반사신경만 나오면 다 된거 같은데 안나오겠지 영포되고 다시 오고 탈출 나인 수리가 있는건 좋은데 덱이 좀 약하 상황인데도 그래도 고기가 있으니까 비밀데 덱이 좀 약하 덱이 좀 약하 왜 이렇게 약해 덱이 제거 좀 팍팍 제거 좀 팍팍 뿌려주세요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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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린 반사신병도 좀 주고 그래 오리아르 콘 에반데 포션을 쓸 때가 왔군 오리아르 콘 정도면 더 쓰레기가 많아서 오리아르 콘서트 노릇 아르 lightning 핑핑 글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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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 쎄요 글쎄요 애지 erna 불쾌하구만 고마워요 워리아려손 물론 고기가 있지만 물음표 상점 필요 없을 때는 그렇게 잘 끄더니 지금 딱 상점 주인 나와서 호호우 한방 해줬으면 좋겠 호호우 응 제 말을 들으셨군요 뭐야 이거 주작 아니야 주작이네 이거 주판도 있다 하하 하하 제거가 모자랄텐데 모자랄텐데가 아니라 모자란데 지금 두탄까지 떠서 방어도가 꽤 쌓일 거니까 순화는 아니고 그냥 방어하면서 대답은 돌리면 되겠다 가만히 ㅜㅜ 흐람을 다 잡았고 달팽이때 조금 딱 쓸 것 같은데 아니면 마이크 앱으로 달팽이 빼고야 된다고 다 잡았다 아니 잘 모르는 손가락이 원하는대로 안 움직인다 손가락이 원하는대로 안 움직인다 달팽이 될 수 있으니까 켄초가 깨지 켄초가 깨봤잖아 배단원 말고 딴 데서 빠지려는가? 배단원 말고 딴 데서 빠지려는가? 배단원 잡은 것 같아요 백하우가 불쌍해 주탄도 떠서 거리길경 거리길경 주칸 땡기 진짜 좋아다 배단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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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 베나iler 네나 내가 배단원 베네 저야 제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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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2 제2 제1 제2 제2 포션 사고 제거하고 나머지는 드로우 운빨이네 이제 순환 가능한 덱은 아니라서 에이 미친 재건 줄어놨네 탄틀 지우고 심호흡 돈 있으면 쐈을텐데 중독을 12 부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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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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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런 심장 문제 없겠지 평벌스 증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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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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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